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시간 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오순절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성령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텐데요 로마서 6장 14절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주제는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삶입니다 성화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가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오늘 성령님을 먹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라 너는 그 죄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법이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이상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은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죄는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나 교회들이 자꾸 죄를 짓고 있어요 죄가 무엇입니까?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적하는 것이며 그래서 이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벗어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성화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지요 그러나 그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을 소유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하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바로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권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sin is everywhere 죄는 어디든 있어요 sin of anger 이 죄라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이고요 sin of fighting 이 죄라는 것은 싸우는 것이고요 sin of smoking 담배 피는 것도 죄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 죄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죄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죄보다 훨씬 더 강하시다 성령님은 훨씬 더 강하십니다 성령님은 죄보다도 엄청나게 강하신 분이에요 성화라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야 될 것은 바로 거룩하게 되어진 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죄가 어디든 관용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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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성령을 우리 안에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벌써 불을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응답을 원한다면 죄 가운데 가면 안 됩니다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법 안에 우리가 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죄를 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죄를 지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권능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법에 있지 않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은 바로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너는 반드시 이걸 해야 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You must do it You must worship me 너는 반드시 나에게 무릎을 꿇어야 돼 I am God 나는 신이다 You must worship me 나를 경배해야 된다 That is a law 그것이 법이에요 Okay So It was Pharaoh brought the law But in the New Testament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After the Holy Ghost came After the Holy Ghost came After the Holy Ghost came Don't allow sin Don't allow sin 죄를 허용하지 마라 Sin can destroy 이 죄는 우리를 파괴합니다 Sin can cut short someone's life 우리의 양심을 파괴합니다 So You and I We already have the Holy Ghost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이미 성령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Always say no To sin 항상 죄에 대해서 No 라고 얘기하십시오 Because The Holy Ghost is there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The Holy Ghost 성령님은 It separates you 우리를 분리시켜요 Because sanctification means separation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별하십니다 And let's see Second Corinthians 우리가 고린도 후서 6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7절 Second Corinthians 6.17 Second Corinthians 6.17 고린도 후서 6장 17절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Now Apostle Paul went to the church in Corinth 이 고린도 교회 얘기하고 있어요 He said Therefore come out from among them 이 더러운 것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아라 And be ye separate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하셨다 Say at the Lord 하나님을 영접해라 And touch not the unclean tin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라 And I will receive you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Some of the people in the Corinth church is telling them to separate yourself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렇게 파당들이 있었어요 Separate yourself among them 그들 가운데 구별됨이 있었어요 Don't touch any unclean tin 이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마라 Don't touch any idol 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만지지 마라 Don't worship idol 그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Don't touch idol 이 우상을 만지지 마라 Don't worship idol 이 idol 우상을 절하지 마라 Don't touch it 그걸 만지지 마라 Don't take it 그것을 갖지 마라 Be ye separate 완전히 구별되어라 Be ye separate Separate yourself 너희 자신이 스스로 구별되어라 And he said Don't touch it 이 우상을 만지지 마라 Don't touch it 그것을 만지지 마라 That is what he called sanctification 왜 거룩하게 성화되기 위해서 You have to sanctify yourself 우리 스스로 성화되어야 됩니다 You have to clean yourself 우리 스스로 깨끗이 해야 됩니다 And God will answer your prayers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If we answer your prayers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바로 성화입니다 Because there is no more sin anymore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죄가 없습니다 There is no more sin anymore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Sin is gone forever 영원히 죄가 떠나버렸습니다 Why? Because of the Holy Ghost The Holy Ghost is helping you It's helping me It's helping you It's helping me It's helping you It's helping me The Holy Ghost We already have the Holy Ghost already So do not touch Don't touch Any unclean teeth Separate yourself Because you've got your Holy Ghost You've got your Holy Ghost Separate yourself Separate yourself This is what God taught the Israelite people He separated them from the Egyptians The Egyptians were committing sin They were committing sin They were worshiping idol They were worshiping pharaoh They were worshiping the idols of pharaoh Right They were worshiping And now in the Old Testament I mean in the New Testament They've got to the Holy Ghost They've got to the Holy Ghost now The Holy Ghost is there already It takes sanctification to enjoy the blessings of God So this is So this is So this is So this is If you want God to do miracles If you want God to do miracles So this is So this is So this is So this is You must sanctify yourself You must be different You must separate yourself 우리는 스스로 구별되어야 돼요 Okay Let's go to 2nd Chronicles 그래서 우리 역대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7 verse 14 7 verse 14 2nd Chronicles 2nd Chronicles 2nd Chronicles 2nd Chronicles 7 verse 14 역대하 7장 14절 14절 역대하 7장 14절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월구를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 솔로몬의 때에 있어요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He said If my people 내 백성이 If If is a condition 여기서 만약 내 백성이라고 했을 때 만약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Which are called by my name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만약 첫 번째 스스로 스스로 겸손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월구를 주님을 향해서 찾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가 그것을 듣겠다 그러면 너희의 죄를 내가 사하겠다 그들의 땅을 내가 고칠 것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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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죄가운데서 행복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죄는 이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That is why He gave us the Holy Ghost 우리가 성령님이 들어오는 것을 포기하게끔 만듭니다 기도는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겸손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월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월구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을 돌려야 돼요 악으로부터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가야 돼요 우려부터 악함이 떠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월구만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러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세요 우리는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치유가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치유가 옵니다 치유가 우리에게 옵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습니다 이 땅이 치유받습니다 이것을 바로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 우리는 성화되기 원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우리의 부분이 성화되기 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시려고 하는 어떤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노는 법을 배워야 돼요 I have a role to play 나는 하나님과 함께 놀기를 원해요 As a pastor I have a role to play 저는 목사지만 하나님과 함께 놀기를 원해요 As a husband I have a role to play 나는 이 남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지요 which involves separating yourself from sin 우리는 죄에서부터 멀어져야 돼요 and dedicating yourself to God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 되어줘야 돼요 dedicate your family to God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께 올려줘야 돼요 dedicate everything to God 모든 우리의 죄가 다 버려줘야 돼요 Amen So this is very important If you are on God's side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요 So it's very very important But you can't do it by yourself You can't do it by your power 우리는 이 권능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That is why God brought the Holy Ghost 성령님이 죄가 있는 곳에 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God gave us the Holy Spirit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And that is why it's God the Father God the Son and God the Holy Ghost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세요 It is three but one 이 세 분이 한 분이에요 Just like me I'm a pastor I'm a father I'm a husband 제가 목사이고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남편이고 또 그리고 아버지인 것처럼 But one 저는 하나죠 But one But one 하나예요 하나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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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sanctification is very good 이 성화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Because the Holy Spirit 성령님이 is a person 한 인격이에요 The Holy Spirit is not IT eat No 우리는 성령님을 그것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The Holy Spirit is a person 이 성령님은 어떠한 사물을 가리키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체예요 He goes with you 그리고 이 인격체와 우리를 함께 하는 거예요 He helps you 그 우리 인격체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Everywhere you go is with you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In your vehicle you're driving He's there You're taking your shower He's there You are walking in the street He's there with you You are in the train 우리가 기차 안에 있을 때도 You are in the bus 버스 안에 있을 때도 You are taking taxi 우리가 택시를 탈 때도 You are walking in the street 우리가 길가를 걸어가고 있을 때도 The Holy Ghost 성령님이 계세요 The Holy 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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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always with you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Because we can't do it alone by our power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He's the one to help us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We cannot help ourselves 우리 스스로 도울 수 없어요 The Holy Ghost is the one to help us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That is the reason He gave us the promise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That we should not commit sin anymore 우리는 죄를 더 이상 지면 안 돼요 Sin is broken 이 죄는 파괴되었어요 Sin is gone 죄는 떠나갔어요 Sin is no more 죄는 더 이상 없어요 That is why we have to be careful with the Holy Ghost with us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돼요 Now for example 예를 들면 Like somewhere Like somewhere somewhere Now Now somewhere see the fire 이 사무엘에게는 이 권능의 이 씨앗이 있었어요 He see the fire from the gas Gas Yeah gas gas fire 그래서 이 불이 가스에 불이 붙는 것처럼 And somewhere goes and touch it How will it feel How will it feel How It cannot go there anymore 더 이상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So when you see fire 아 불을 만약에 손넣으면 이제 도망갈 거예요 Right So the same thing The same with the Holy Ghost The Holy Ghost when you want to do evil He will tell you No don't do evil 성령님이 오시면 더 이상 악한 영이 우리에게 올 수 없어요 The Holy Ghost is always with you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The Holy Ghost is always with you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 He's helping you 우리를 돕고 계세요 He's watching over you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세요 He kept you on the balance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He watches you while you are sleeping 우리가 자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세요 That is why we need sanctification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되게 하시기 때문에 성화되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의 온 몸을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는 성화가 필요해요 우리는 거룩하게 됨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령님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성령님을 받았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받았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받았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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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은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역할이 있어요 저도 삶의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죄를 지어요 그러나 주님께 나를 드리면 내 가족을 주님께 드리면 나의 직업을 주님께 드리면 나의 재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나의 모든 사명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나의 생각은 주님께 속하게 돼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계속 문제와 문제와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걱정하게 될 거예요 우울이 우리를 덮을 거예요 질병이 덮을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를 대적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말 것입니다 맨날 우리를 죄를 짓게 되는 삶을 받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했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세요 우리의 직업도 주님께서 붙잡아주세요 Just like what happened to Job Job Job, you know Job? Job Yes, yes What happened to Job? Job never commits sin But the devil 그런데 사탄이 He came 왔어요 And tell God 하나님께 사탄이 얘기하기를 God 하나님 God 하나님 I see Job 제가 욕을 봤어요 Okay, because Job is blessed He's very righteous man He has good family Good job He has staffs He has company 아주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Okay All right And devil said Because You gave him everything That is why He dedicated to you And God said No, not so Not so Job Not so 내가 그를 축복했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다 All right So God said Don't worry If you take everything from Job Job will still worship me as God And God said Is that so? Okay Okay 하고 사탄이 갔어요 Okay 사탄이 Okay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갔어요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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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알았어요 But Don't kill him 그러나 절대 욕을 죽이지 마라 Because Life belongs to God Life does not belong to the devil So you cannot take somebody's life You cannot commit sui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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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of the devil It's not of God It's not of God It's not of God And God said And God said Okay Take everything Take everything Take the job Take the money Take the houses Take everything Take everything But don't kill him 그러나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If you kill him I'm going to be angry Don't touch His life 그의 욕의 생명을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Is it okay? Okay Okay And God left 그리고 하나님이 남겨줬어요 And the devil came 그리고 사탄은 왔어요 Start giving you trouble 욕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해요 Everyday tr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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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매일이 고통의 시작이에요 Everyday trouble 매일이 고통이에요 His house is collapsed 집이 무너져서 사라져버렸어요 His company gone 그리고 회사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사라져버렸어요 His family died 그리고 가족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Everything gone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Money gone 돈도 사라졌어요 And Job had nothing 욕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And Job was afflicted with pain 그리고 욕은 이 마음의 깊은 상처와 그리고 이 질병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with afflictions 그를 괴롭히는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But Job refused to worship the devil 그러나 욕은 사탄을 경배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Job refused to lose focus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를 원했어요 Job was still worshiping God 욕은 계속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He was still worshiping God 계속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There is no money 돈 없었어요 No house 집도 없었어요 No company 회사도 없었어요 But Job was not moved 그러나 욕의 마음은 다른 데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Job never commits sin 욕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The devil wanted Job to commit sin 이 사탄이 원했던 것은 욕이 죄를 짓는 것이에요 Job refused to you know to commit sin 그러나 욕은 죄를 짓는 것을 거절했어요 Because the devil want Job to sin 그러나 이 사탄이 원했던 것은 욕이 죄를 짓는 것이었어요 Everything Job has everything gone 욕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도 During the coronavirus Many things happened Many jobs gone Many jobs gone Company closed Churches closed Lots of suicide People were going to Hangang River Hangang River Hangang River 서울에 있는 한강 아시죠? Hangang River They would drive and wait and climb up 거기에 운전하고 멈춰서 거기에서 뛰어내렸어요 So many 많은 사람이요 Not one not two not three Every minute There we go And climb Inside You know As they fall inside You know We hear the sound Boom Boom Because They cannot Hold on to anything anymore 더 이상 그들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Life was gone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끝나버린 거예요 The same thing like Job 이것이 똑같이 욕에게 임했던 그 일이에요 Job did not give up 욕은 포기했어요 욕은 포커스 욕은 그러나 어떤 초점을 맞춤 욕은 의로웠어요 but the devil was angry 이 사단은 화가 났어요 Because Job was righteous 왜냐하면 욕이 의로웠기 때문에 The devil was angry 이 사단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Don't you know that the devil is angry for you 이 사단이 우리 성도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을 향하여 화를 내고 있습니까 He's angry because you pray too much He's angry because you come to church He's angry because you have faith He's angry for you He's angry because you are righteous He's angry because you are holy He's angry because you sing all the time He's angry because you fast He's angry because you stay focused Job Job did not give up Job did not commit sin Job did not commit sin Job did not commit sin The devil The devil want Job to commit sin Job sanctify himself Job sanctify Job sanctify his mind Job sanctify his thoughts God He did not commit sin God To make Job to sin Job refused to sin Job refused to sin 그러나 죄를 계속 욕은 거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욕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이랄습니까? 하나님은 욕을 축복하셨습니다 아주 많이요 많이 많이 축복하셨어요 아주 많이 축복하셨어요 왜냐하면 욕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똑같은 도전이 지금 있어요 그 문제가 똑같이 있어요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어요 그러나 욕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욕의 몸에 찔림이 있었어요 온 몸은 고통스러웠어요 온 몸의 고통에 상처에 있었어요 욕은 일할 수 없었어요 욕은 계속 앉아있어요 욕은 계속 앉아 있었어요 욕은 계속 앉아있어요 욕은 계속 앉아있어요 욕은 계속 앉아있어요 욕은 только 앉아있어요 움직일 수 없었어요 욕은ừани 욕들에게 아주 큰 고통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욕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tó둘은 그것으로 했습니까? depreci하셨습니다 욕은 그것으로 했습니까? 욕은 욕을 원해요 욕이 죄를 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욕은 그 죄를 짓기를 원하던 것입니다 욕은 그 죄를 거절했습니다 욕은 자신의 생각을 성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성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은 우리의 축복을 끝내기를 원해요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 기적도 끝나고 축복도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를 성화시켜야 됩니다 성화시켜야 됩니다 성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는 성령님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이 분은 바로 여러분을 돕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을 돕고 있어요 한 분 한 분은 성령님이 돕고 있어요 성령님이 돕고 계세요 성령님이 돕고 계세요 성령님이 돕고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도움이에요 그분이 도우실 거예요 그분이 도우실 거예요 그분이 도우실 거예요 그분이 도우실 거예요 성화는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사세요 우리는 이 죄로부터 떠나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우리가 성화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His job is holy His money is holy 돈은 거룩해요 If God bless you is holy 우리가 축복을 하면 거룩한 거예요 Just as He did with Job Job, He blessed Job very well He blessed Job at the end God blessed Job at the end He gave him many blessings The blessings are not from the devil It is from God And God has to guide the blessing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복을 완전히 보호하셨어요 He guides the money He's just like a hen You know hen? Hen? You know chick and the hen? Yeah, you know hen H-E-N Hen Yeah, okay, chicken You know the chicken I mean the hen He guides Right? Right? All right Then the cheek They are there The cheek He guides the cheek Then if any You know If any Maybe Predator come To touch You see the head That is who God is He will keep you He will guide you If any Evil wants to come Touch you God will say Don't touch him Don't touch him That is who God is That is who God is He's keeping you Keeping us He's guiding us He's guiding our family He's guiding our home He's guiding our job He's guiding us That's the Holy Ghost He wants to have The Holy Ghost He keeps you He watches you He directs you He gives you strength When you are tired When you are worn out He keeps you I said he keeps you When you are stressed When you are stressed He keeps you He keeps you He takes our depression Because depression is evil Depression is the Son of God He takes our depression He takes our stress He takes our depression It's just a depression Depression is evil The Holy Ghost How true sanctification You have to sanctify yourself We are in this season of Pentecost We are in this season of fire We are in this season of fire We are in this season of Pente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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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될 때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우리를 계속 악한 것들로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제 스스로 성화가 필요합니다 나의 생각에 성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만약 복을 받기 원한다면 기적을 원한다면 만약 돌파를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 성화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도록 해야 해요 우리가 가끔 미련하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미련하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걷다가요 이쪽으로 우리가 틀었어요 갑자기 이쪽으로 돌았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요 저 사람 미쳤다고 할 거예요 You are not mad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It's the Holy Ghost 성령님이 우리를 운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walking, walking 우리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directing you 우리의 방향을 성령님께서 맘대로 조정하시는 거예요 directing you 이쪽 같고 저쪽 같다가 directing you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방향이에요 You know, let me ask a question Have you ever seen a madman being knocked by a car before? A madman being knocked by a vehicle Have you ever seen? Have you ever seen a car accident with a madman? Have you seen? Yeah, have you ever seen a madman? Madman? Yeah, madman 미친 사람이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어떠한 교통사고를 일으켜낸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No You can't, you can't, you can't, you can't, you can't tell 만약에 미친 사람이 운전을 하면 반드시 사고가 날 것이에요 미친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사고가 안 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So once you have the Holy Ghost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No devil can kill you No disease can kill you No disease can kill you Because the Holy Ghost is with you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It moves you Left and right Back and forth 앞으로 나가게 하세요 It makes you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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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makes you dance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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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성령이 우리 돕고 계세요 우리의 방향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화되어야 해요 제가 디모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델 후서 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디모델 후서 디모델 후서 19-21 2장 19절 디모델 후서 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친받아 이르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now Timothy Paul to Timothy right now beginning to say he said nevertheless the foundation of God stands sure 사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서있다 우리가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견고한 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터시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견고한 터이시다 우리의 모든 사업의 견고한 터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he said the foundation of God stands sure having this seed the Lord knoweth them that are is let everyone that name the name of Christ depart from iniquity it means if God is your foundation do not touch sin be afraid to touch sin 우리가 하나님의 견고한 터 안에 있으면 죄를 만지면 안 돼요 okay because God is your foundation 왜냐하면 하나님은 견고한 터이기 때문이에요 your life is in God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and God is in you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you you are in God 저는 하나님 안에 있죠 and God is in you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어요 so He becomes your foundation 그래서 거기에 기반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it becomes your foundation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기반 안에 있는 거예요 if you know then do not commit sin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he said you should depart depart from iniquity 그래서 이 죄로부터 분리가 되어야 돼요 he said depart from iniquity 그래서 이 죄의 체계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now look at twenty he said but he said in a great house they are they are not only vessel of gold and of sieva but also of food and of earth and some of honor and some of dishonor so 큰 집에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 your body is a house our body is a house our body is a house some house have gold some house have silver and twenty-one say if a man a man talks about if a house therefore purge himself from these it shall be vessel unto honor sanctified and meet for the master's use and prepared unto every good work 그래서 자기 자신이 깨끗이 되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쓰임을 받게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when he talk about a house it's not a house it's you we are the house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집이에요 we we are the house 우리가 이 몸이 집이에요 we are the house 우리가 집이에요 then he said if a man purge himself 그런데 이 집이 이 사람이 스스로 깨끗하게 하면 alright because you know pu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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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now what they call purge you know purge you know sometimes you take maybe some drug I mean maybe some medicine to purge your stomach 그래서 yes yes I remember I remember there is a Korean a Korean a Korean man who uh cocaution no cocaution I don't know there is a name in Korea I forgot you know when you take it it purges it purges everything out it takes away every dirty from inside your stomach 약 약을 이렇게 먹으면 우리 배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확 나가는 그런 약이 있어요 when yes when you drink it it takes away dirty out of your body it takes away dirty det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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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detox so when you take it it goes around and purges everything everything out and your stomach become clean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다 이렇게 해갖고 완전히 바깥으로 쏟아져 나간다는 거예요 관장한 것처럼 그렇죠 so the scripture says if you and I purge ourselves from these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것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we become a vessel onto honor 그러면은 우리를 스스로 깨끗하게 하면 이것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된다 alright so what is honor? honor means what? re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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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받는 존경 존경받는 yes respecting you respect you God will respect you God will respect you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he said sanctified and meet for the master's use and prepared onto every good work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성화되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기회에 합당한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my brothers sisters please onto your porch yourself you cannot be sanctified 요셉은 스스로 거룩하게 했어요 if you ask God give me a blessing give me a blessing but you are not sanctified it's like pouring water into a basket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e but you are not sanctified 그런데 거룩하지 않아요 you are very heavy 이렇게 완전히 배가 불렀어요 very heavy you need to pour yourself you need to pour everything out you need to pour everything out you need to pour everything out so it is very important very important in sanctification 성화라는 것은요 you give yourself to God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you obey God you obey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God's instruction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거예요 and you will live a healthier life 그것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a happier life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a holy life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a productive Christian life 우리의 삶을 열매맺는 삶으로 바꿔놔요 no quarreling 더 이상 no fighting 더 이상 싸우지 않아요 all is joy 항상 기쁨이 멈춰요 all is smiling 항상 웃어요 all is happy 항상 행복해요 all is joy 항상 우리가 기쁨이 안에 있어요 항상 행복하고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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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what sanctification does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성화예요 sanctification when you sanctify and you become empty empty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성화하게 하게 되면요 이 안에 비어요 you cannot have time to quarrel 싸울 시간이 없어요 you can't have time 우리가 다툼을 가질 시간이 없어요 because the Holy Ghost is always with you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there are times you want to fight and say hey don't fight don't fight there are times you want to get angry and s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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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do i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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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now because there are times you want to be very mad you s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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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come on calm down calm down 미쳐서 완전 화가 머리 꼭지게 됐는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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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so he want us to follow this let's go to the same Timothy 2 verse 22 22 2장 22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he said you should run away he said flee also youthful lust but follow righteousness 정욕을 떠나서 의를 따르라는 거예요 follow faith 그래서 믿음을 따르라는 거예요 follow love 사랑을 따르라는 거예요 follow peace 그래서 평강을 따르라는 거예요 with them that call on the name of a pure heart 이 무식한 변론에서부터 떠나서 이 깨끗한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that is what you need to follow after follow after righteousness 우리의 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have faith 믿음을 가지고 have faith have faith have love have love have love have love towards everybody 모두에게 have faith 믿음을 가져야 돼요 follow after righteousness 의를 따라야 돼요 and you will get a blessing 그러면 복을 받게 돼요 you will get a blessing 복을 받게 됩니다 you will get a blessing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okay 이거 아주 좋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예요 성화됨 성화됨 하나님은 우리가 성화되는 것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몇 개의 성경 구절을 보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길 원해요 저는 여기서 말씀 전하고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 전할 때 이것을 이해하면 이것에 대한 복을 계속 누리고 사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나눌 때 이것을 이해하고 이 가르침을 이해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설계 안하고 그냥 가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 좋은 열매가 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것에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가르침을 들어야 돼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가르침을 들어야 돼요 이것은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okay, 아멘 아멘이시죠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so that at the end you will get the blessing 결국에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you will get the miracle 우리 성도님들이 결국에는 기적을 받게 될 것입니다 you will get the breakthrough 결국에는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you will see the blessing from God 하나님부터 엄청난 복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heaven will be open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에요 and pour out rain 하늘에서부터 성령의 이 비가 내릴 것이에요 of blessing of healing of healing or in a body because it's a season of fire 지금은 불의 계절이에요 it's a season of the Holy Ghost 성령님이 운행하는 계절이에요 don't forget you already got it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you already have it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I have it 저는 받았어요 성령을 you have it 우리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어요 say with me I have it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성령을 받았다 say I have the Holy Ghost with me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신다 I have the Holy Ghost with me 성령님과 나는 동행한다 is with me 나와 함께 계신다 I know is with me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고 있다 the devil cannot deceive me anymore 사탄은 나를 건들 수 없다 the devil cannot control me anymore 사탄은 나를 어떻게 조정할 수 없다 I've got the Holy Ghost I've got the Holy Ghost I've got the Holy Ghost is with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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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Ghost Holy Ghost Holy Ghost Holy Ghost Holy Ghost You've got it I've got it once you have the consciousness of the Holy Ghost it makes you to smile Now I want you to smile for two minutes 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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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smile Okay, okay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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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She's smiling, very good Okay Okay Hallelujah Hallelujah This is what the Holy Ghost does 우리 안에 웃음을 주세요 매일매일 웃음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보기에 젊어져요 점점 아름다워져요 그리고 점점 잘생겨져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젊게 만들어요 우리 육신의 몸은 낡았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젊어요 I'm telling you It makes you look younger, younger, younger It makes you look younger every day 저는 날마다 새로워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웃기기 때문에 웃는 것은 좋은 거예요 웃는 것은 좋은 거예요 웃는 것은 좋은 거예요 웃는 것은 좋은 거예요 웃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You see your wife Your wife, your husband 남편과 아내에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I'm telling you Hello, hello honey Hey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No, it's not good 좋지 않아요 Because it cut short your life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Because Right? Because we have hearts 우리의 마음은요 Then we have our mind 우리의 생각은요 Then we have our liver 우리의 간은요 Then we have our lungs 우리의 폐는요 And our kidney 우리의 신장들은요 Anytime you get angry Like this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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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막 이렇게 화를 내면요 같이 고통해요 It cuts something It cuts something inside 그러면 우리의 내장 우리의 온몸이 막 이렇게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껴요 And you start having high blood pressure 그래서 고혈압이 생겨요 High blood pressure is not good 고혈압 안 좋아요 High blood pressure is not good 고혈압 좋은 거 아니에요 So Live your life A happy life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Who will give you that life? The Holy Ghost 어떻게 우리의 행복한 삶을 살릴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The Holy Ghost will give you life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The life of joy The life of faith The life of faith 생명은 의로움이에요 The life of peace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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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right So we are taking the last scripture today Yes We are taking the last scripture today Let's open to 1st Thessalonians 4 verse 7 4 verse 7 4 verse 7 4 verse 7 1st Thessalonians 4 verse 7 4 verse 7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세요 He never called you You know To uncleanness He never called you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더러우면요 부르지 않으세요 But He want us to be holy 그러나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어요 He wants us to be sanctified He wants us to be holy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어요 All right But not uncleanness 그래서 우리는 이 더러운 것을 만지면 안 돼요 God hates uncleanness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싫어하세요 He never called you and I for uncleanness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 부정한 것으로 부른 것이 아니에요 It is the devil that called 그러나 이 더러운 것을 부르는 것은 마귀예요 The devil like uncleanness The devil like dirty things The devil likes darkness He loves darkness The devil likes darkness John 10.10 says The sea of comet to stick He destroyed But have come That we may have life And have it more abundantly So the devil is a thief The devil is a thief He wants you to be unclean But God don't want you to be unclean 이 더럽기 때문에 사탄이 찾아와요 God wants you to be holy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게 원해요 God wants us to be sanctified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원해요 The devil is a thief 이 사탄은 도둑이에요 He came to steal your joy He came to steal your life He came to steal your life But Jesus Christ came That we might have life And have it more abundantly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왔어요 더 풍성하게 그러나 이 사탄은 살인자예요 사탄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탄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탄은 당신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 권사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탄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anytime you pray 우리가 항상 기도해요 he gets angry anytime you are righteous 우리가 의로우면 사탄은 열받아요 he doesn't want you to be righteous he wants you to always be unclean but you already have the Holy Ghost 우리는 이미 성령님을 가졌어요 the Holy Ghost is with you 성령님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the Holy Ghost is with you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the Holy Ghost is with you 성령님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He controls you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통제하세요 He directs you 우리의 방향을 이끌어 가세요 He directs you He gives you joy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He gives you happiness 우리에게 행복을 주세요 He heals you 우리는 치유하세요 It takes our pain 우리의 고통이 사라져요 It takes our depression 우리의 우울이 사라져요 It takes our sickness and diseases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사라져요 That's the Holy Ghost 성령님이 여기 계세요 That's the Holy Ghost 성령님이 여기 계세요 That's the Holy Ghost That's the Holy Ghost That's the Holy Ghost That's the Holy Ghost He is with me Say it again The Holy Ghost 성령님은 is with me The Holy Ghost is with me I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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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성령님 나와 함께 있다 The Holy Ghost 성령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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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함께 있다 is with me I know 나는 알고 있다 I know He's with me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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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손을 들고 방언으로 기도할게요